2주 만에 부러지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 팁이 지금 박혀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렇게 기울었을 때는 굵기 인식이 되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뭔가 글씨체가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에이튼 씨 씨도 있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M4 아이패드가 등장한 다음에 애플 펜슬마저 3세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기 전에 직접 모델로 아이패드를 산 사람으로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애플 펜슬 2세대로 여전히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산 지 2주 만에 이 애플 펜슬이 이게 꼬다리가 딱 부러지면서 제가 떨어뜨렸거든요. 되게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팬 팁이 박힌 상태에서 이게 안 빠져나왔고 제가 열심히 사서 온갖 짓을 다 해봐도 안 빠져갔고 결국은 제가 일명 짜플 펜슬이라고 부르는 서드 파티가 만든 펜슬을 한번 사보았는데요. 짜플 펜슬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석행님도 많이 리뷰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짜플 펜슬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애플 펜슬을 안 사고 짜플 펜슬을 써도 괜찮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애플 펜슬을 딱 샀을 때 아 이게 비싸지만 이 묵직한 느낌 일단 이 완전체로 샀다라는 느낌 때문에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2주 만에 부러지다 보니까 이 지금 보세요. 이 팁이 지금 박혀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 유튜브 쳐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핀셋으로 해라느니 뭐 이렇게 꽂아서 하라느니 아니면 접착제로 돌려라느니 제가 다 해봤는데 저는 실패를 해가지고 사실 이걸 처분을 못하고 어떻게 뭐 이거 누가 사갈 수도 없고 당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필기를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기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을 그른다라거나 필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도면을 그리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 좀 알아보다가 짜플 펜슬을 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무레이 무레이 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엄청 열심히 쓸 건 아니고 적당히 이 기능 저 기능 되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 이거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쓴 대로 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외관상 진짜 똑같이 생겼죠. 거진 똑같이 생겼고 근데 무게 자체는 이게 묵직함이 조금 덜해요.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이 USB-C 타입 소켓이 고무로 박혀있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일단 딱 지었을 때의 느낌이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직하기 때문에 진짜 펜을 쓴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갤럭시 탭을 썼으니까 갤럭시 탭 S펜 느낌처럼 약간 가벼운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USB를 따로 충전하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아이패드에 이제 딱 붙여서 쓰면 대부분 다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짜플 펜슬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애플 펜슬의 어떤 원리를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짜플 펜슬이 구현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애플 펜슬은 애플 펜슬이 이제 펜팁이죠. 팁도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데 그 펜 팁에다가 화면에 접촉을 했을 때 이 X, Y 좌표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에 딱 닿았을 때의 이 위치 정보를 바로 데이터로 전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정확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레절러션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좀 더 이 감도와 레이텐시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실제로 필기감이 좋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압력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펜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하는 게 되는데 짜플 펜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꾹 눌렀는데도 동일한 두께의 펜이 연출이 된다거나 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품을 사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발전돼서 나온 것은 이 틸트, 기울였을 때의 정보도 같이 전송을 할 수 있느냐 인건데 제가 산 거는 이 틸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울어지는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가속도계랑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방향 정보가 수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이 두께를 좀 이렇게 구껍게 해야겠다, 얇게 해야겠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애플 펜슬 2세대에는 이제 펜 측면에 터치 감흥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걸 딱 탭하거나 하면 어떤 특정 동작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기도 했죠. 흔히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터치를 감지하는 게 애플 펜슬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일단 미세한 이 전기장을 형성한 다음에 티비 딱 접촉하면은 그때 전기장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그걸 반지해가지고 펜의 위치를 파악한다. 아까 말씀드린 XY축을 그 좌표를 인식을 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패드 표면 같은 경우는 이 애플 펜슬과 손으로 입력하는 거 모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패드 표면의 이 디스플레이가 이런 듀얼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아이폰이라든가 맥에다가 실제로 쓰려고 하다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이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펜슬이 딱 지나갈 때 1초에 240번 이렇게 스캔해서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설치할 때보다 그러니까 애플 펜슬로 이렇게 그었을 때에 스캔을 두 배 더 자주 수행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 팁을 저렇게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그 힘 센서 플라스틱 팁을 해서 힘이 이렇게 딱 작용을 했을 때에 이 힘을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힘이 작용됐느냐를 인지하는 그런 포스 센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을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축 힘 센서를 사용해서 어떤 반경 방향이라든가 수직 수평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이 특정 면을 기준으로 스타일러스의 방향을 측정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펜을 쓸 때에 어떤 물리적인 정보를 아이패드가 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팁 정극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링 정극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첫 번째 정극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정전 용량을 일단 인식을 하는 거죠. 정기장을 쫙 뿌려갖고 정전 용량을 감지한 다음에 두 번째에서 다시 또 정전 용량을 감지해서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환산을 해가지고 아이패드로 전달하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압력 감지에 따라서 저렇게 어느 정도의 두께로 어느 정도의 필기감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인지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 수평면에서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느냐 그리고 압력 센서가 어느 축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짜프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아예 제거가 돼 있거나 그래서 이제 압력을 줬을 때 이렇게 썼을 때는 이제 그 두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크게 쓸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울였을 때 이 자이로스코프의 틸트 형식을 인식할 수 있는 걸 제가 샀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굵기 인식이 되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글씨체가 이쁘지가 않아요. 이게 레이텐시 이슈도 있고 특히 정확한 지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호버링해서 특정 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잡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써봤을 때는 정품 애플 펜슬을 사야 한다고 봅니다. 좀 비싸도. 그런데 이제 빨리 망가시니까 잘 보완하면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처럼 이제 잠깐 잠깐 쓰는 경우에는 짜플 펜슬도 그냥 이렇게 필기가 좀 이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쓸 때는 가성비로서 쓸만한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물론 아이패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갤럭시 탭 같은 거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내가 진짜 많이 쓸 것 같아 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필기를 많이 하려고 샀는데 결국은 이제 맥 가구 연동을 하거나 키보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펜을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애플 펜슬 샀다가 결국 당근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시려면은 뭐 굳이 정품을 살 필요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가끔씩 애플 펜슬 같은 거 그러니까 필기를 좀 필요로 한다 아니면은 또 펜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도 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짜플 펜슬 같은 거 비교해서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짜플 펜슬을 산 김에 짜플 펜슬 리뷰를 빙자해서 애플 펜슬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있는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